애고가 고민해요. 애고가. 자, 보세요. 참나를 1초 만났다. 1초 만났다는 그 생각도 애고가 하는 거 아닙니까? 참나를 만났으면 된 거죠. 참나는 늘 그 자리예요. 변하는 게 아닙니다.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. 참나는 늘 그 자리예요. 모른다 해서 나 한 번 그때 참나를 만난 것 같은데 그 뒤로 못 만나고 있다. 그 뒤로 못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애고의 생각이죠. 그거 내려놓으세요. 왜 거기에다 힘을 실어줍니까? 1초라도 참나를 만났으면 참나는 여여한 자리지 거기에 몰입을 해야지. 왜 도대체 끊어졌느니 참나를 놓쳤느니 나 잠깐 밖에 못 만났다느니 그거에다 왜 힘을 주고 계십니까? 그거 다 애고 노름인데 참나를 아셨으면 애고는 참나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인데 왜 파도에 집착하세요? 바다로 돌아가세요.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. 실제로 참나를 잠깐 밖에 못 만났어도 잠깐 밖에 못 만났다는 걸 몰라 해버리면 도로 참나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 밖에 못 만났다는 상에 집착해 있어요. 스스로 계속 만들어가요. 잠깐만 밖에 못 만나는 나라는 걸 만들어가요. 그래서 길게 만나면 당황스럽고 이렇게. 자기가 생각한 거랑 어긋나면 당황해요. 오히려. 그런데 이걸 통으로 내려놔버리는 게 몰라라는 거예요. 사실은 몰라라가 최상선의 핵심 비방인 게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. 애고의 어떤 도발에도 조금 더 걸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. 그래도 그건 좀 참나라고 하기 좀 그러지 않아? 몰라. 그래도 하두가 오메이련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그걸 못 이기시는 분은 이제 오메이련 만들겠다고 죽을 고생 하시는 거예요. 이겨내시는 분은 오메이라라는 말을 몰라 해버려요. 오메건 뭐건 다 애고 노름입니다. 잘 때 푹 주무세요. 괜한 짓 하지 마시고. 여러분이 주무신다고 참나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. 왜 그걸 못 감당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냐는 거죠. 다 애고 노름이에요. 이게. 좀 편해지세요. 지금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해지죠. 이렇게 편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참나를 여실하게 못 만나요. 엄청난 상 속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애고가 만들어낸 엄청난 고정관념 속에서 참나를 이해하는데 던져버리세요. 고정관념 중에 자명한 거는요. 안 던져져요. 살아남아요. 더 자명해져요.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기만 하면 돼요. 던져버리면 자명한 거는 더 자명해지고 찜찜한 건 날아가 버려요. 계속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. 바보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를 할수록 여러분 선입견이었던 거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. 여러분은 지금 선입견인지도 몰라요. 왜냐. 그게 너무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게 나 같아요. 옥이 있더라도 돌이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얘는 원래 그냥 돌인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몰라 하고 자꾸 나 보면요. 옥하고 돌이 구분이 돼요. 쓸데없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들어와서 착 달라붙여서 그게 나임량이 있었네 하는 게 있어요. 지금 안 보이시는 거 많을걸요. 근데 계속 몰라를 하면요. 몰라 하고 생각 이전으로 가 있으면 다시 생각의 옷을 입을 때 그게 보여요. 이상하게 나는 왜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지 하는 게 의문이 납니다. 다시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번만 안보일까요? 그럼 다음은 그냥 이제 이 옷을 입고 Buzz it in. 현재 속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는 게 뭐 그런가 없을 거에요? 그런게 아닌가 하면 어쩔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옷을 입고 싶어요.